안녕하세요. 진모아 분양TV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현장은 방래계 화장실이 두 개인 현장입니다. 큰 대로변에 인접하고 안양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초중고 공원, 관공서 재래시장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일상생활이 편리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냥 할인분양이 아닌 특별할인분양을 하고 있어 매우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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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